배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충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말에 최소 1시간 이상 라이딩을 해야 충전이 좀 되더라구요. 그 다음번 탈 때까지. 잠깐 30분 뭐 이 동네에서 타가지고는 전혀 안되구요. 안녕하세요. 2분차 타는 1회차 시야나. 토요일 오후입니다. 제가 들려 마치고 전신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오늘은 식사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제됐든 얼마 전에 아는 분을 만났는데 연진우라고 부르는 건 연진우. 왜그러냐 그랬더니 유튜브 보니까 맨날 면만 먹어. 저녁에 좋은 거 많이 먹거든. 혹시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뭔 좋아하는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저녁에 영양 있는 식사도 잘 하고 있으니까요.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근데 면만 먹으러 갑니다. 칼국수를 먹으러 가는데. 이태원에 이태원에 이석 씨라는 할머니님이 하시는 노포가 있다고 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이태원 가는 길 제가 주로 다니는 길을 해서 이태원까지 가려고 하고요. 제 그 뭐 식사도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습니까만은. 어제됐든 여기 유튜브 오일 때는. 혼자 가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단품이요. 저기 다음에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셔츠 하나 정말. 너무 재밌어가지고 빵 터졌는데. 어떤 분이 혼자서. 남자가 좋아하는 것은. 주옥 볶음. 국밥. 볶갓. 마지막에. 할리드 휴신. 아유 너무 웃겼어. 자 할리 타시는 분들. 습지 혼자 가시는 분들은. 마따게 갈만한 게 없어요. 2인 이상 먹을 수 없는. 혼자 다니면. 국밥 아니면 국수 이런 거죠. 그룹 라이딩 오라면 좀 더 좀. 럭셔령을 먹을 수 있죠. 뭐 찌개 같은 거라든지. 여기가 좀. 럭셔령을 먹을 수 있죠. 하트 라이딩 할 때 뭐 메뉴가 좀 대화한다. 단체 라이딩 하면 아무래도. 이 큰 바이크들은 주차장이 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시내에서는 그러기가 좀 어렵죠. 이런 또 뭐. 약간 신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침으로 온 것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해야 되고. 먹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아침에는 과일 뭐. 채소 이런 것만 먹습니다. 굉장히 좀. 엮겨려고요. 살을 좀 빼려고. 네. 줄일 수 있는 구간이 아침 구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줄지는 않고요.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로. 이제. 먹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점심은 주로 집에서 먹고요. 그냥. 집밥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먹는 거죠. 저녁에 보통. 일주일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약속이 있어요. 많은 편인데. 그때 뭘 먹겠습니까. 공기회. 정식 딱. 이런 종류죠. 예. 저녁은 굉장히 좀. 잘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점심은. 비교적 간단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그. 이 친구 라이딩 할 때는. 또 제가. 좋아하는 거. 찾아 먹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좋아하는 이게. 면을 주로. 먹게 돼서. 면 진호라고. 면 진호. 면 진호. 땅크 전통. 그리고 보니까. 진짜 면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하하하하. 배터리에도 잠깐 지렀는데. 배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 최소 1시간 이상. 라이딩을 해야. 신청이 좀 되더라고요. 9번 탈자까지. 잠깐. 30분. 이. 동네에서 사가지고. 전혀 안 되고요. 1시간 정도. 그것도 좀. 아이템이 좀 올려서. 일부러. 변속을 좀 늦게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아이템이 좀 올려줘서. 시설이. 시설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시테크라는 시정비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하인리. 청사학에 와가지고. 첫 경우로 방전이 됐어요. 이렇게. 이거 막. 엄청 아픈다고. 지하주차장에다 갖다 놨는데. 거기서 방전이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동 권력. 피오는 할 때. 쫙쫙 그러잖아요. 그게. 조난이 정비가. 해지라는 소리예요. 십십하는 소리가. 그. 이제. 조난 방지가. 가동되는 동안. 이제. 전력 소비가 있는거죠. 기초적 소비가. 첫 때. 그건 모르고. 아들이 샵에 전화해가지고. 그분이 와서. 바테리 뚫고. 막 했는데. 그때. 뭐. 바테리 뚫으면서. 또 막. 병사에 물려가지고. 아파트 난리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시설이라는. 시설을 했어요. 아유. 서태에 사서. 관리했는데. 몰랐죠. 이렇게. 쉽게. 한. 뭐. 일주일 여름만에. 돌출일지 몰랐거든요. 사실. 그래서. 시설이라는. 신전기. 외부. 충전기를. 구매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걸로 또 충전을 해줍니다. 시전발이 나오기 전에. 그걸로 충전을 해주고. 또. 시전발이도 해주고. 또. 이중으로. 충전을 해서. 더이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아저씨에. 같은 데터리를 사용 중입니다. 같은 데터리를 사용 중입니다. 같은 데터리로.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내년 동안은. 배터리 교환을.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또. 히스피막. érer. Uh. éhm. 인공정. 듣지는 않으라. 도둑하리라. 흐흐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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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강동길 자 고강동길 오랜만이네요 헤메턴 호텔 쪽은 4회전에서 우측으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강동으로 들어왔습니다 방금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아무건데 몸실한 의사 채널을 제설한 지가 좀 됐어요 몸실한 의사 채널을 좀 관심이 되어 가있다 하고 제가 한 달 좀 넘었나요 아이종시착 이라는 프로그램의 일정소리로 축하되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손 저리고 싶고 저였다고 하시면 해주셔가지고 그걸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축하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쭈욱냉쭈욱 고생하시면 저희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수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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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